DNA 곡에 자랑 한번 해주셨어. 저희 DNA는 해처부터 나는 이것을 들었어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. 2017년 2017년 9월 이 노래는 많은 분들에게 들어질 운명이었던 곡입니다. 이 톱에도 좀 네오나이가 얼굴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이제 슈퍼스타 되니까 이제 의자도 예쁘겠다. 옛날에는 맨날 일었었어야 하는 것 같아요. 2년 3일 초 분을 찾아 있는 톱이니까 1월 2일 초 1. 첫 번째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지금도 잘 안 믿기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제 생각으로는 저의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되게 좋은 음악으로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고요. 정말 멋있게. 되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. 보면서 되게 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그때 세대에 맞는 또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